하나님, 우리가 열 가지 개혁을 하나하나 실천해가면서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이 복음에 대한 중요한 개혁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열 가지 개혁 중에 네 번째죠 교회입니다 우리 유목사님이 토요일날 말씀 주셨죠 유럽과 독일에서 안타까운 게 한 5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 대구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구도 교회에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독립이 안 돼 있고 또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요 상가에 있는 교회들도 지금 많이 문을 닫고 있고 실제로 교회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으로 봐도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없어졌죠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 그리고 우리 유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전도 성교를 이루어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열 가지 개혁 중에 네 번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가 소론에 오늘 우리 본부 말씀도 있었지만 제 1, 2, 3 성교는 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세 가지들이 없었죠 교회는 항상 세 가지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들 그리고 치유 그리고 이방인 기도의 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다민족 그리고 TCK 2, 3, 7과 5천 종족을 복음하는 이방인의 들이 없다 그럼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금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고 월요일부터 주요일까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뛰어노는지 모른다 앞마당에 붙어 시작해서 교회 본당 그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다 놀이터예요 얼마나 뛰어놀고 그런데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놀고 예배드리고 이런 교회가 너무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그 아이들이 들어왔다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현대교회도 이 세 가지들이 만약에 없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방향이지만 올해 주신 방향이죠 2, 3, 7 치유 서밋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 3, 7과 치유와 서밋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죠 만약에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 하나님 교회가 안 맞는 교회는 없어집니다 지금 미국, 유럽에 교회가 없어져가고 있고 우리 한국에도 교회가 없어져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구도 지금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상한 단체들은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3단체는 계속해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지역에 그들이 지역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없어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교대회 때 나 혼자 가야 되는 길에 대한 가사도 있지만요 중요한 키는 결국 보금입니다 보금 보금이 약화되어 있다는 표현이 정확한 거고요 그리고 보금을 잃었다는 표현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만 보금이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금이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만 보금이 없고 다른 단체는 보금이 없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계보금만 해야 되겠죠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손을 잡고 세계보금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보금이 약화되어 있고 보금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못 이기죠 저주재앙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보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금만 강조해야 되고 보금 속에만 이 일들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 가지 개혁 가운데 오늘 네 번째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금입니다 보금만 얘기하고 보금만 강조하고 보금만 우리가 듣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보금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보금화 2, 3, 7, 5천보금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 말씀 통해서 제가 그 얘기를 참 동감하는 부분이 감히 교회를 문 닫고 있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쩌면 문 닫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유가 뭐냐? 보금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보금을 잃어버리면 교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회가 갱신해야 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교회 안에 자꾸 뭐가 들어오냐면요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 다른 말 하면 이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들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교회가 1위 되어버리면 반드시 문 닫습니다 저는 실제로 유럽교회, 미국교회, 캐나다교회를 가봤거든요 현지인교회 가면서 느꼈던 것은 후대가 없습니다 후대가 없고 정말 노인들밖에 없고요 그나마 몇 명 안 있는 노인들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가 하는 게 뭐냐? 세상의 기준,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장로님들, 중직자들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직자들, 장로님들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이래 되어버리면 완전히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세 가지 뜻이 있어야 되고 2, 3, 7과 치유, 서미스의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세속화되어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자꾸 인본주의를 쓰지 말라 하잖아요 교회만큼은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만큼은 세상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할수록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 아주 멋있는 거 그거를 자꾸 교회에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하면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이것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너무 재미도 없다 프로그램도 없고 인본주의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가 없는 그냥 교회다 그런데 그게 하나인본주의에게는 맞는 교회입니다 우리 중남미 현지인들이 우리 교회에서 40일 동안 이번 주간에 훈련이 마지막 진행되어지죠 이게 교회예요 2, 3, 7 훈련받고 치유받고 또 서미스로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죠 자체 참고나면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세상 방법을 끌어들어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임 목사님을 사람을 섬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죠 제자는 말씀 따라가거든요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세상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기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개혁되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칫 참고나면 육신 기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0절 오늘 또 쭉 읽으면서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그래서 내 말, 내 말은 살리는 말이다 말씀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자칫하면 육신 기준이죠 그럼 교회는 문 닫습니다 육신 기준으로 가는 모든 교회들은 반드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 기준이 아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세 가지들이 있는 교회고요 2, 3절 치유, 서미스 있는 교회예요 육신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4등전 1장 1절 14절에 있는 대로 육신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입니다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힘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입마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4등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전 지역을 말씀으로 살려냈잖아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 날이 임했다는 거죠 교회는 오순절날이 임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오순절날 임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오순절날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2, 3, 7나라 살리는 그 헌금이 되어지는 그날 이게 육신 기준이 아닌 영의 기준의 교회죠 4등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도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2, 3, 7보금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는 영적기관입니다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세운 게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기관인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게 하고 2, 3, 7, 5천 종족 우리 아이들의 뜻 또 치유와 서민성담을 누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개혁 육신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민족과 세계보고만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개혁입니다 자기 기준이죠 유목사님이 읽어가지고 창세기 3장이다 했죠 나 교회는 목사님께 아니에요 교회는 장무님께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1억을 헌금하는 사람 그 교회 그 사람께 아니에요 내가 1만 원을 헌금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렸던 그 작은 손길 그게 모여서 천명을 이룬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돈 많은 사람 쪽으로 뭔가 교회가 움직여진다 그게 한국 교회잖아요 완전히 복음을 밀어버리고 세상과 육신과 자기 기준을 막 가는 겁니다 그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님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중직자 중심이 되면 안 되죠 어떤 특정한 사람 중심으로 또 가면 안 돼요 전부 자기 기준에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프로그램 자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막 빠지는 겁니다 프로그램 속에 인본주의 막 빠지는 거죠 완전 실패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불건전 신비주의 많은 교회가 불건전 신비주의에 얼마나 또 많이 빠집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제가 가까운 사람도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가까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아요 사실은 복음이 없이 불건전 신비주의에 막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복이 안 될 만큼 너무 실패하고 망해버렸어요 지금은 신앙생활도 안 해요 저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 불건전 신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가 왜 교회가 자꾸 무너지냐 불건전 신비주의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막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사람들을 정제하고 비판하는 율법주의 이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율법주의 이것도 자기 기준입니다 내가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털렸어? 라고 말하는 게 자기 기준입니다 율법주의 모든 인간이 여기 다 빠져있다 우리는 이렇게 때문에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 그리고 교회는 오직 전도 그리고 교회는 오직 성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이 중요한 방향을 안 가면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사단을 못 이기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단체의 교회는 오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단체가 지금 유일하게 2, 3, 7, 5천 종족 복음하에 하나님이 우리 단체를 그래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연약하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우리 교회만큼은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성교에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개혁해야 될 네 번째입니다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교회 문 닫으면 저주재앙이 지역과 나라에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기준 육신 기준 자기 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만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오늘 네 번째 교회 개혁을 살펴봤습니다 전 세계 한국교회 다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부로 기준을 세워서 완전히 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때에 우리 단지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통해서 2, 3, 7 세계복음만 이룰 수 있는 기한응답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